2.5cm 2.5cm 저희는 호스트 아저씨가 추천해주신 빵집에서 빵을 사려고 가고 있습니다 파리지행의 추천 저 초록색 간판 맞죠? 그럴걸요? 그니까 2.5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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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 얼레벌레 레전드 봐주세요 2.5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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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밥을 먹었으니 이제 진짜 디즈니랜드로 출발해볼게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3.5cm 2.5cm 3.5cm 3.5cm 7.5cm 8.5cm 5.5c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할리우드 놀이기구는 들어왔습니다. 머리띵 살기로 결심했어요. 하나 사야겠어. 이렇게 찍으면 디즈니엔데 온 것 같지가 않잖아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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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빈 거 아닌데? 비율적인데? 멱킨이다 따뜻하다 대박 대박 RC 왜있어? 여러분 싱글라이더 강추합니다 아 여기 다시 봐도 이쁘다 맛있겠죠? 음 어벤져스 어셈블 강추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재밌어요 와 어벤져스 진짜 또 봐야겠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저희가 오늘 아침 빵집 가서 사온 점심 저녁입니다 샌드위치랑 음료랑 에클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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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참치야 와 진짜 맛있다 콧구도 너무 많네 남낮과 씁쓸한 맛 이제 파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소르티 이wn after 아 아 아 아 아 아 메 알 아 아 아 해장몬만 타러 왔어요 에버랜드 말보다 못생긴듯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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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진짜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어 우리 여기 가서 어땠어요? 너무 좋은데? 아 나 왜 이렇게 좋지 여기? 너무 좋은데? 잭인가 잭? 다음 코스는 인디아나 존즈 수고하자 2번 탑승 할거 배고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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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프는 했는데 안에 있었어 해먹겠습니다 약간 먹었으면 먹었을 것 같아 왜 핫도그? 맛있어? 음! 하이퍼 스페이스 마운탠 하이퍼 스페이스 마운탠 하이퍼 스페이스 마운탠 여러분 스타워즈가 더 재밌어요 이제 라이트쇼를 보러 갑니다 일루미네이션? 하이퍼 스페이스 마운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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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üllt 하이퍼 스페이스 마운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그림자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? 왜 이렇게 웃기지? 왜 이렇게 웃기지 않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